비전 내가 같이 오자 그랬어? 우리 둘이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연습장을 오래 해가지고 연기가 좀 돼 야 근데 넌 옷을 뭐 이런 걸 입고 왔냐? 왜? 상가집 가는 거라며? 누가 상가집 간대? 장리비치로는 돈 받으러 간다니까 학생처럼 좀 얌전하게 좀 입고 오지 뭐 나쁜 거 파는 아줌마 같아 어쨌든 돈만 받아내면 되는 거네 말이 맞냐 너 맨날 오빠 자제 보내요 안녕하세요 너 나한테 야야 거리면서 얘한테 꼬박꼬박 오빠 오빠 왔다 너 얘한테 뭐 돈 줬냐? 무슨 돈을 줘 생각하는 수준 하도나 아유 아이치이 아이치이 나가려 감사합니다.